안녕하세요 저는 커렌트 디자이너 정명진입니다 커렌트라는 단어가 가진 현재의 지금이라는 뜻을 디자인에 대입을 해서 현재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다는 슬로건을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음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는 남녀가 완전히 같은 무드로 전개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군내 타겟이나 성향을 고려를 해봤을 때 미니멀이라는 무드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남성복은 유행 없이 착용할 수 있고 신용적인 요소를 가지는 디자인으로 여성복은 남성복보다 좀 더 디테일적인 요소를 가진 디자인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렌트의 디자인의 핵심은 톤 다운되고 단순하면서 접근하기 쉬운 컬러의 제품 구성으로 실루엣은 오버사이즈나 레귤러 사이즈 간의 중립적인 미니멀 디자인을 철칙으로 두고 있어요 또 오리지널 밀리터리나 20세기 건축이나 도시 등 다양한 현대 저희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어떤 컨셉이나 장르의 룩에도 적합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렌트의 이번 식도 AWC는 포메이션, 모노톤과 네이처 톤의 조화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트렌드의 부회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상품 구성을 해서 심플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 시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AWC는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저희 스터디셀러 아이템의 퍼 크롭 자켓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브이넥 미트 크롭 넥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무드랑 비슷하게 고객님들도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입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남성분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W컨셉 고객분들이 써주시는 후기를 보면 단순히 착용기가 아닌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갈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고 직접 저희 옷을 입어보고 싶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고 싶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앞으로 그런 매장이나 쇼룸에 대해서 확장을 할 계획도 있고 고객분들과의 소통의 창구나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을 해서 현재 무드를 잃지 않으면서 좀 더 고객들 곁에 가까이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미니멀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브랜드 기획을 했던 정말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도 해서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런칭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닌데 그 기간에 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랑을 저희도 바라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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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